문 대통령이 마무리를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정치세계라든지 행정세계에 익숙한 황교안 전 총리는 상당히 개강된 태도를 보입니다. 그 개강이라는 것은 도리나 순리나 이런 부분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그래서 그것을 황교안 전 총리는 권력의 뒷것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 한번 전문을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의 뒷것이 참 대단합니다. 물러갈 때를 알고 물러간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지미 카트나 폴란드의 레허바웨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만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애시당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신임 대통령을 대하는 도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월 3일 날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늦춰서라도 금수완박법안을 처리하려는 모양인데 민주당의 무리한 강행에 깨춤을 추는 겁니까? 뭐 썩으려야 박수를 치고 있겠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된 금수완박법이 공포가 되면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산업통상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수탄 의혹 등 정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9월부터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역사상 가장 비겁한 대통령, 나라와 국민보다도 자신의 안의와 이익만을 추구했던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은 참으로 화가 납니다. 국민의 가슴은 숯겉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퇴임을 며칠 앞두고 극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편가르기로 대미를 장식하려나 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의료 전문가들의 실외 마스크 해제가 시기상 이러다고 충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합니다. 군의 주요 직위자들과 오찬에서는 자신의 임기 5년 동안에는 북한과 충돌이 없었는데 새 정부 출범점에 위기가 예상된다고 초를 칩니다. 북한의 온갖 도발과 만행의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했던 문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는 후임자에게는 마땅한 예우를 해주는 척이라도 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잠재적 피의자가 벌리는 탈주국의 최종판, 아주 멋있네 표현이. 잠재적 피의자가 벌리는 탈주국의 최종판이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몰두하는 문 대통령은 권력의 뒷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 것은 바로 지금 문 대통령이 상상수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 것입니다. 결국 정의는 세워질 것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확실하게 선거 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화요일인 5월 3일 날 더불어민주당은 5월 3일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으로부터 오후로 해달라는 그런 연기를 했고 바로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의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압니다. 행사소속금 개정안은 5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행사소속금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5월로 조정해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강행한 대로 그대로 이제 아마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 대단하죠. 물러나는 그런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이 자신들의 안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74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행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뒤엎고 반헌법적인 그런 정책을 결국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이 마지막 건 법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큰 현대사에서 586 운동권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지위 독특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광주 광산구 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형배 국회의원 이번에 이제 꼼수 통과를 위해 가지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죠. 안건조정위원회 포함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성남시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그런 고소고발 대상이 됐던 엄수미 시장의 억지를 한 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분들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이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상당히 척근으로 이렇게 통합니다. 이 한 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에 통과하는 것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가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을 비롯한 검찰 정치의 옹호자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통 시민들은 역사를 엄청나게 퇴행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민형배 의원은 역사를 전진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검찰의 제자리 찾기로 피해를 보는 것은 소수 검찰 기득자들 뿐입니다.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형적인 선동언언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수사기관이 말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기소하는 검사가 수사기록만 의존해 가지고 기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검사와 수사기관이 협력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국민 편익을 정진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사람들하고는 논리라든지 합리라는 부분들이 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계호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가 마셨던 물에 침 뱉는 사람들과 같은 파렴치한 물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74년의 그 물을 마시면서 번영하였고 지난 5년 당신들은 샘이 마르도록 퍼마시던 뭐뭐 자들이 뒷사람을 마시느니 침을 뱉다 못해서 샘을 없애는군요.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호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또 이제 언수미 씨가 또 등장을 하죠. 부정 운동권 출신들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부정 청탁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 중인데 정치검찰이 검수완박 언론 불회의 일환으로서 자기 사건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언수미 씨가 주장을 합니다. 언수미 씨가 이번에 이제 여러 건에 관련됐습니다마는 최척근이던 정책보조관 박 모 씨와 공모해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 다들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경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좀 더 정치권력에 자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의 모든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부분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중국식 공안제도를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언수미 씨는 그야말로 피위자 신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비판과 계획이 대상이 되고 수사권 박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재사건에서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지 정치적 목적으로 언수미 씨를 괴롭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참 이런 경찰의 비리 사건을 또 검찰이 이렇게 없었으면 다룰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 검수완박법의 미래가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우리가 한번 쭉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수미 씨의 이야기에 대해서 김기태 님이 이렇게 나무랍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검찰을 폄훼하고 비판하는 이상한 나라의 사법체계를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270명이 찬성하고 두 명이 반대했습니다. 이경희 님은 이제는 죄를 짓고도 정말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문제는 이제 본회의를 통과돼서 행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은 결국은 본인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선거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된 것은 참 뼈아픈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이것을 신임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또 그런 의지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뭐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 그리고 앞으로 한국사회의 진로와 관련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